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는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하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노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하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대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하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하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배들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물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하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하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하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처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처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하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하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하께서 여호수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하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냐는 새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하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하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 제자당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하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상담과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인들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와 또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낙심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당장 변화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징계와 심판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이 또한 어떠한 실패가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해성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간의 죄가 공동체에 함께 영향을 끼침으로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가나한 땅의 이 무수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 상황은 변화될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계에 돌이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정말 낙심하게 낙심해서 더 이상 낙심할 때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인도한 이가 누구이냐?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 있느냐? 이 땅을 허락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2절과 4절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4절입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8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이성 뒤에 매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아이성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좋게 이긴 경험이 있어서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이 전투가 한 번 이긴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냥 쉽게 이길 것들을 생각하고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성물까지 열고 도망가는 아이성 군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매복한 복병이 어떻게 반격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성문을 열고 쫓을 정도로 사기가 높은 이 아이성의 군대였지만 한 가지 강간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진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군인들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 여우수와의 사인에 맞춰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따라 나온 이 아이성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전멸당하고 마는 이 아이성의 군인들입니다. 결국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처럼 이에 여우수와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정말 불살라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살아계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있고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해 있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가난한 정복 과정과 또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에 따라 얻어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로 신음하고 고난의 긴 터널이 끝이 안 보이고 여전히 낙심된 상황이 연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을 유일하여 이 두 말씀 외에도 무수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오직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현재의 문제에 어떠한 어려움에 유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내 자신을 보면 나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연약함, 잘못이 생각나고 연연히 변화되지 않은 형평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나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디엘 무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교회 다닌 연안이 아무리 긴다 한들 어떠한 직분을 받은다 한들 우리의 그릇은 나의 어떠함으로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진 그릇인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받은 은혜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조지 밀려 목사님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피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마음을 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름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듭니까? 사단은 어둠은 자꾸만 내 자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분주함을 넣어줍니다. 내 감정과 지금의 상황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약속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 무수하게 우리에게 평안과 샬롬을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수와도 이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에바르산에 가서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단을 쌓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여수완을 선포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수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수와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수와가 읽은 율법책 쪽에 축복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모든 장성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지는 길을 선택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수와는 결단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저주의 축복의 길이 삶에 공존하는 그 가운데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애하고 지금의 상황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여호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어린아이 어른은 상관없이 전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가난한 땅에서 살아갈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는 여호수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땅 전착 이후에 오늘 여호수하가 온전하게 그 믿음을 전하였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난을 정복하게 행하신 일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안타깝게도 아빠, 엄마가 믿었던 이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정수하지 못한 이 실패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죠?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소와가 마지막에 이 에바일선에서 재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에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는 것 단순히 이 사사기의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가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흘러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 세대가 품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과 상황에 신음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약속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되어진 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부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분명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의 긴 터널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간제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에 유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해줌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료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 내가 먼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인이 내가 되어 자녀들에게 기한 믿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한 믿음을 전수를 할 수 있는 기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애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기한 다음 통로 3세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 자신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상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 세대를 품고 아버지 자녀에게 기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리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한 복음을 돌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기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기한 통로 되어진 의사 기한 믿음의 직인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세요